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카드는 보니까 일반 카드예요. 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는 게임을 할 때 씁니다. 마치 세상과 같이 세상도 게임할 때처럼 속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제가 카드를 쭉쭉 넘길 테니까 수돗 한번 해보세요. 수돗! 수돗 하셨어요? 네. 조금 더 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역시 험난한 게임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부흥회 때, 캠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그런데 마치 현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쯤인가요? 이쯤인가요? 네.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치 현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주면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볼까요? 뒤로서요.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뒤에다 모시길 좋아해요. 그러면 안되죠. 앞에다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다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몇 발짝 정도 걸어가고 싶으세요? 여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이요. 좋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는 카드를 한번 섞어볼게요. 한번 더 섞어볼게요. 섞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섯 발자국을 걸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스카프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군요. 자. 그냥 관계에게 빌린 아무런 스카프입니다. 자. 덮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세상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세상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손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손을 주고요. 카드를 만지세요. 이렇게 만지세요. 자. 만져주시나요? 네. 자.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만났던 그때쯤 그때쯤 만났던 예수님 기억 속의 예수님을 꺼내보세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거죠. 떼세요. 중간쯤 카드를 중간쯤 떼세요. 어. 떼셨어요? 네. 떼셨어요? 네. 역시 역시 계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가까이에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당신 가까이에 바로 계십니다. 제가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의 예수님 카드 맨 끝에다 넣고요.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카드는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뾰족한 거를 하나 지금 찾다가 없어서 제 명함입니다. 제 명함을 잡고요. 아무데나 찌르세요. 이쯤에 이쯤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마술 처음 하시죠? 네. 네. 집어넣고요. 이쯤 맞습니까? 네. 이쯤 맞아요? 네. 어? 예수님이 계시죠? 네. 우와. 물론 모든 카드는 일반 일반 카드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쯤에 예수님 카드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장의 예수님 카드 가 있습니다. 뒤에 놓고요. 한번 제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카드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세 개 놓고요. 섞고 또 섞고요. 한 번 더 섞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섞어볼게요. 자 섞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하나 둘 셋 여기서 뛰어서 이쯤 네 개 놓을까요? 하나 더 놓을까요? 하나 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카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몇 번의 예수님이 계실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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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장 카드가 예수님 당신이 선택한 길은 5번 길입니다. 아 저 바꿀래요. 3번으로 바꿀어요. 3번으로요? 5번이 왠지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하십시오. 네 3번 3번이요? 당신이 선택한 길 3번 번복하셨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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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분 4번 5번